속보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서울 등 곳곳 대설주의보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의 혼자라도 들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서울 등 곳곳 대설주의보였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고 쌓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군인들은 아니겠지만요. 8년 만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린 거라고 하는데 서울, 경기, 충청, 강원도까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눈도 오고 도로도 미끄럽고 크리스마스라 여기저기 차도 막힐 거라고 예상해서 그런지 의외로 어제 오늘 도로는 뻥 뚫리고 차가 안 막혔습니다. 인싸들은 밖에 안 나가고 어디 집에 모여서 파티를 했을 거고 아싸들은 각자 집콕하고 OTT나 영화를 보고 뭐 그래서 그랬겠죠. 아무튼 화이트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지금 일어나신 분들은 밖이 하얘었다는 거 지금 이제 깜깜해져서 안 보이실 텐데 미리 알려드립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아마 안 녹을 거예요. 내일 아침 확인하시고 박싱데이에 크리스마스의 마무리는 베텐 생방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황희찬 경기 보고 잤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저희는 생방송을 이렇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아닙니다. 밤 10시예요.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이분과 함께 보내는 잘못된 분들을 위한 잘못된 코너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은혜로운 토크 대신에 정용국 씨의 잔소리 듣고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도 하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0934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듣다가 그 이후로 한동안 안 들었고 잊고 살았거든요.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오랜만에 들으러 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으러 올게요. 남은 연말 잘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베디 형 메리 크리스마스. 베테뉴스가 벌써 이제 고3이 됐군요. 고3이 되면 모든 게 재밌죠. 베테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중요한 시기니까 1년만 베테눈 좀 미뤄뒀다가 내년부터 들으시고 잘못된 수험생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공실봉사님. 목동 SBS 앞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2023년 항상 퇴근하는 길에 불켜진 SBS 건물 보면서 베테눈었어요. 고릴라로 다시 듣기까지 한 것도 포함하면 600회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제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베테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늦게 퇴근하시나 보네요 선생님이. 거기가 초중학교가 지는 곳 아닌가요. 하여튼 목동은 공부 학습 열기가 엄청 센 곳이라서 스트레스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스승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잘못된 선생님. 장원철님. KBS 연예대상의 성재형이랑 은비님이 나오셨네요. 형이 거기서 왜 나와요? 저도 프리랜서니까. 어디에 나오든 이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KBS는 저의 뭐랄까. 출생지? 고향은 SBS지만 출생지는 또 KBS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올해 KBS 예능 MC도 했었으니까.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생전게임 코드레드. 그 얘기를 하는데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생전 처음 듣는 프로그램이라는 표정을 지어서 난감했는데. 프로그램 하나 했습니다 올해 KBS에서. 3912님. 한 해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셀프 연말 선물을 했습니다. 3년 만에 휴대폰을 바꿨어요. 3년이면 뭐 양호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래 쓰시고요. 8723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자친구랑 468일 만에 헤어졌습니다. 연말 맞이 콘서트는 혼자 가려고요. 저 응원해 주세요. 어디서 악마의 웃음소리가 들리죠? 콘서트를 뭐 혼자 가요 또. 뭔가 혼자 가려고요 해놓고 약간 같이 갈 사람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혹시 빈자리를? 그냥 제가 보기에는 빨리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님. 수족 냉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저는 몸에 열 많은 분들이 부러워요. 형님도 은근히 추위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수족 냉증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수족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손에 열이 너무 많습니다. 프리선원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한 크리스마스에 스님 머리로 오신 분.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롱맨 정용국입니다. 변지희 님. 용국 오빠 오늘 크리스마스라 빨간 옷 입은 건가요? 네.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디 입고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빨간 니트를. 베테네이 보라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니면 보일 데가 없어요. 가게에서 입을 수는 없잖아. 굉장히 잘못된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참고로 패딩은 초록색을 입고 왔습니다. 캐롤. 완전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 차압 룩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빨간 딱지. 차압 룩.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이 색깔이 아닙니다. 좀 짙은 색깔이에요. 그래요? 이거보다 더 짙어요? 그렇죠. 약간 물에 빠진. 핏빛?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붓는 순간 느낌이 다릅니다. 트리랑 차압은 색깔이 다르구나. 오너먼트 색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산타 옷 느낌이 아니다. 색깔이 좀 빠져요, 여기서. 그래요. 나무 아미 아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감사합니다. 곱창집을 어떻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미거나 캐롤도 틀거나 그런 거 하셨습니까? 직원들이랑 선물도 나누고? 전혀 안 했고요. 아주 우라통 터지게 눈이 내려서 손님도 없고요. 우리끼리 캐롤 틀어놓고 있습니다. 캐롤은 틀어놨는데. 꾸몄어요? 안 꾸몄습니다. 트리는? 트리도 안 꾸렸고 제가 초반에 장사했을 때 한 2년 차 됐을 때 대형 트리를 한 번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아시잖아요. 그거 한 번 치울 때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왜요? 아, 그 쓰레기 아저씨가 이거 어떻게 버릴 거야, 이거, 이거. 나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이후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 차를 보관해놨다가 다음에 쓰면 되잖아요. 아, 이게 곱창집이라는 게 좀 오래되면요. 거기 트리에 기름 묻고 막 이래가지고 번들번들거리고 먼지 많이 묻고. 곱창기름이 막 날아다니죠? 네, 그리고 건물주가 싫어합니다. 이거 어디다 놔둔다는 거야, 큰 거를. 그래서 치워야 되거든요. 아, 창고에다 두면 또 기름 냄새 나고. 그리고 괜히 또 밤에다가 거기다 조명 같은 거 걸어놓으면 불 난다 그래가지고 다 꺼놔야 됩니다. 안 좋아요. 불편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아주. 그렇죠. 곱창집 가면은 이제 외투 입고 갈 때 그렇죠.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놔야 되는 이유가 곱창기름 같은 게 이제 배면 냄새가 나죠. 잘 안 빠집니다. 트리 한 1년 지나면 진짜 거기 완전 기름 번벅돼 있을 거예요. 그 빙하 녹은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암벼 오를 때, 설벼 오를 때 그런 느낌으로 살짝. 곱창기름 먹은 트리라. 잘못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따가 1월에 아마 철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얼리면 뭔가 더 트리 같지 않을까요? 안 올라온다니까요. 그것도. 안 올라온다. 네, 얼차가 얼지 않습니다. 어는 점이 다른가? 네. 자, 아무튼 SNS에 1년간 배달앱 사용 통계 낸 거를 올리셨던데 그렇죠. 상위 1% 주문자 한 달에 200만 원씩 시켜드셨다고. 뭘 그렇게 많이 시켜 먹었어요? 보통 이 정도 드시지 않으세요, 성재 씨? 저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집에서 음식을 해드세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하니까. 아, 그럼 다이어트하기 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아, 다이어트하기 전에? 네.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이어트하기 전에는 이거보다 더 나오죠. 그러네. 그렇다니까. 아니, 그래요. 그리고. 정영국 씨는 사실 세 달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죠. 말랐고. 그래서 저는 보통 하루에 한 끼나 한 끼 반 정도 먹는데 이제 그런 거죠. 하루에 한 끼 먹는데 제대로 된 거 좀 먹자. 그래서 음식을 딱 시켰는데 맛이 없으면 한 숟갈 먹고 버립니다. 다시 시켜요. 그리고 리뷰에다가 평 쓰나요? 리뷰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몇 번 쓰려고 했다가 아, 괜히 또 자영업자끼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아니면 또 너도 당해봐라. 불문율.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한 밥 먹는 걸로 200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음식을 해먹질 않으니까. 기본 이렇게 먹습니다. 야, 식비가 많이 나오네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드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저는 일단 치킨 반말이를 다 못 먹어요. 한 마리 말고 반말이. 그러니까 많이 남죠. 아이스크림 가게를 자주 다니신 걸로 나왔던데. 아, 그 열불 나가지고 아이스크림 많이 시켰습니다. 무슨 열불이요? 그냥 열불 나는 일이 많아요. 세상에 대한? 네. 그걸로 시키나요? 아, 좀 이렇게 단 것 당기고 아, 이게 참 너무 많다. 불편한 사람들. 혼자 이제 그걸 또 해결하다 보니까 서른 한 가지 맛 아이스크림을 많이 시켰죠. 뭐 이런 걸로 풀어야죠, 근데. 없을 수 없습니다. 풀어야지, 뭐. 나만의 푸는 방법이 있는 게 사실 좋긴 하죠. 그렇죠. 자, 정용국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이이철 님. 영국이 형 보려고 보라 들어왔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목소리랑 딱 맞아요. 네, 됐어요.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1231님. 영국 오빠도 게임 좋아하나요? 취미가 대체 뭔가요? 저 취미는 1위고요. 게임은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스타크리프트 한 번 좋아했다가 남는 게 없어가지고 실력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저보다 되게 못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진단부터 안 합니다. 기분 상해가지고. 아예 안 해요. 게임은 최고 수가 아니면 뭔가 계속 그냥 하위 티어를 채워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절대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워낙 또 못하기도 하고. 나가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네, 이철 씨 나가시고. 자,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셔도 되고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EPL 축구 카드를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소개 코너부터 갑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이 성공해서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랑 정말 인연인 것 같아서 친구에게 물어서 SNS에 들어갔다가 전남친을 그리워하며 쓴 6개월 전 글을 보게 됐습니다. 전남친을 많이 사랑한 것 같던데 만남을 이대로 계속 이어가도 될지 여기서 멈춰야 될지 고민되네요. 크리스마스는 딱 맞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전남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남친 현남친 아직 안 헤어졌어.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친구가 주선해준 소개팅에 성공을 했다가 아니라 본인이 해달라고 한 소개팅에 성공을 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소개시켜주지 않아요. 닥달을 하니까 하도 옆에서 울고불고 하니까 소개시켜준 거죠. 협박하고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 아주 팩트죠.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 사귀기로 한 건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인데 두 번째 본 거예요. 저도 우리 가게 발레다시 맨날 만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만나는 사람이 생긴 거죠. 뒤에 느낌표까지 붙은 거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들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SNS를 또 한 번 봤다. 남자분이 지금 굉장히 신이 많이 났어요. 이거 쉽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한 번 만났는데 SNS 가서 6개월 전에 올렸던 거를 그거를 보고 아직도 그리워하는구나. 난 이제 여기서 물러날까? 아니 안 사귄다고 지금. 안 사귄다고 지금. 뭘 멈춰. 네. 지금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플랫폼에 들어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지금 이런 느낌으로 가면 결정권이 본인이 없습니다. 일단 12월이다 보니까 12월에 또 특혜가 있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계절상 만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고 여자분이 마음에 들면 알아서 내립니다. 본인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또 그거 보고 가가서 쪼르륵 달려가서 못 잊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 뭔데? 만나는 사람. 어디까지 본 건데? 그러니까. 6개월 전인데 막 몇백 개 본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봤죠. 1년 전까지 2년 전까지 다 봤지.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 뭐 어떤 성향인지 다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내린 거면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거를 본인 보라고 올린 건 아니니까 거기에 괜히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보라고 올린 거겠죠. 아니 남 보고 올린 거를 왜 자기가 보고 상처를 받냐고 지금. 지금 이제 만났는데 너무 앞서갔습니다. 아직 좀 기다려 보시고. 채팅창에 핫팩 같은 남자다. 그게 뭐예요? 겨울에만 잠깐 쓰는. 요즘 핫팩 그래도 오래 갑니다. 오래 가니까. 하루 가죠. 네. 하루도. 그렇지 하루 가죠. 본인이 잘하죠. 반나절. 잠깐 따뜻했다가. 앞에 또 안 흔들어지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옆에 또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개팅으로 이제 불씨가 달아올랐으니까 아마 좀 잘 넘기면 이 글이 내려가는 순간 그때는 좀 약간 안전빵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분석에 역시 날카롭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다. 만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소개팅 한 날 다음에 한 번 더. 그렇죠. 12월이니까 한 번 더 보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만난 거고. 1월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겨울이니까. 네. 그다음부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그다음부터. 근데 이제 친구에게 물어서 SNS에 들어갔다는 건 이제 그 여자한테 SNS 계정조차도 알려달라고 할 만한 사이도 아닌 거예요.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SNS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이디 뭐예요? 물어볼 수 있는데 만나는 사이도 아니니까 물어볼 엄두도 못 낸 거죠. 그 정도로 레벨이 낮나? 그렇죠. 그냥 전화번호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네. 아이디를 왜 친구한테 물어봐. 참 슬픈 사연이네요. 그리고 전남친을 그리워하면서 쓴 6개월 전 글을 봤다. 네. 씁쓸하다네.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분이 전남친을 그리워하면서 쓴 글을 숨김 표시해놨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보통은 안 보이게 해놓거든요. 풀었다고 지금? 풀었을 수 있어요. 선물 방출하듯이? 네. 너 이거라 봐라. 야 근데 이걸 6개월 전 거를 들어가서 본다. 이 남자분 대충 연령대가 좀 젊으신 것 같습니다. 40대가 넘어가면 귀찮아서 안 보거든요. 이런 것까지. 근데 정말 보고 싶었고 누군가 만나고 싶었는데 그 열정을 다 쏟았는데 악재가 겹친 거지 지금. 아 이게 갑자기 나한테 보인다고? 좀 기다려보시면 어떤 결과가 있겠죠. 만남을 계속 이어가도 될지 이대로. 아니 뭐 시작을 했어요 이어가는 거야. 여기서 엄청. 환승연애라고 지금 착각하시는데 지금 이게 환승 역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건 뭐 이렇게. 그냥 뭐 내 친구야. 발렛 파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 말 없는 거 있죠? 딱 그 정도의 느낌이고. 아니 여자한테도 성규 씨가 얘기한 것처럼 SNS 주소도 못 물어봤으면 약간 좀 너무 안 친한 사이니까. 그렇죠. 앞서나가는 건 금물이다. 그것도 못 물어봤네요 본인이.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분께 정윤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윤국의 연애학 개론. 연인 사이의 일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남친 아니고 전 남편일 수 있습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제가 없으니까 누구 보라고 써놓은 글 아니겠습니까? 전 남친에게 이렇게 안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잘못된 버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빠르게 일반 고민을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8365님 퇴사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전 직장 사장님께서 저희 집으로 과메기를 보내셨어요. 아마 전체 직원한테 선물 돌리신 것 같은데 실수로 저한테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되겠죠? 아니면 잘못 왔다고 문자라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미 김에 쐈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과메기 좋죠. 딱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장님이 직접 돌렸을 리 없고 밑에 직원한테 맡겼는데 그것도 직원이 또 이제 또 톡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딱 잡고 넘긴 거예요. 전체 명단. 네. 만약에 혹시 또 마음이 좀 걸린다고 했으면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달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죠? 사장님이신데. 이미 문자에서 비린내가 나네요. 초장 냄새가 나는데 뭐. 사장님은 아예 모르시고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 안 하니까. 어차피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분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굉장히 안 좋게 퇴사했다면? 그래도 이제 뭐 사장님은 모르는 거고 그 친구의 이름을 얘기했으나 밑에 직원의 인수 과정에서 본인은 뭐 덜 본 느낌이지 일을 잘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과메기 정도니까. 퉁치는 거니까. 그런 거죠. 사장님께 뭘 보내드릴 필요는 없을까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공짜로 온 거를 지금 먹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뭘 보내드리는 그런 인성은 아니에요. 이미 김에 야무지게 싸먹고 계시겠죠? 그렇죠. 괜히 이제 여기 보면서 이거 내 것만 싸구려. 뭐야 이렇게 검색도 한번 해보고 얼마짜리야? 그런 거 하면서 맛있게 드셨죠. 등급을 보고 계시고. 역시 역시 그래 잘했어. 이런 느낌이죠. 쪽파 사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린나이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럼 이분께 용국이의 1침. 회사 다시 오지 말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시 올 생각 할까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먹고 정신 차리자. 과메기 같은 거 드세요 근데? 과메기 가끔 먹습니다. 그래요? 가끔 진짜.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거의 비려가지고 옆에 여자 있으면 먹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일단 여자친구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어저께 만났어요. 그래요? 네 만났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상봉을 하셨네. 부모님 뵈러 가는 길에 같이 만났습니다. 얼마 만에 보시는 거죠? 한 4개월? 선물 교환 하시고? 선물 교환 안 하고 저희는 현금 교환. 현금 교환? 네. 같은 액수를 교환하나요? 이번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좀 더 많이 줬어요. 제가 좀 더 주는데. 그러면 현금 교환이면 차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요? 우리 합의를 볼 때도 20만 원 줄 것도 100만 원 받고 80만 원 주는 게 낫지 20만 원 처음부터 받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실존 인물 맞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실존 인물이고요. 만났었습니다. 연 4회면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고. 아니지 아니지. 연 2, 3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연 2, 3회는 지킨다? 네. 지키고 있어요. 마지막 본 게 4개월 전이니까. 그 전 건 안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2부에 돌아와서 고민 상담 또 해드리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바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도록 강한 일침도 정용국 씨가 쏴드립니다. 9309님 여자분입니다. 사수분이 한 달째 퇴근 직전에 업무를 주십니다. 퇴근 10분 전에 부탁할 때도 많아요. 미안하지만 이것만 처리하고 가달라는 식으로 좋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매일 혼자 야근하니까 저도 힘들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제때 퇴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가지고 이런 공감대가 많이 없는데 선배들이 이런 경우는 있죠. 밤새서 코너 짜나? 이런 경우는 있죠. 비슷하겠네요. 그럼 되게 다음날 재미없는 코너 갖다 보여주면 됩니다. 짰는데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분위기 살벌해지지 않나요?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코너 안 짜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살짝 공감대가 없는데 성재 씨는 회사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아나운서들은 이런 거를 10분 전에 갑자기 부탁하고 이런 업무랑 다르니까 방송을 갑자기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많이 짜증나죠. 10분 전에.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 야근하신다고 보니까 사수분은 던지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거 지금? 한 달이면 진짜 많이 참으신 건데. 어떻게 이걸 매기지? 그런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약간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사연을 봤더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또 정색하는 것도 좀 어색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날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 시키는 방식은 굉장히 뛰어난 사수분인 것 같긴 해요. 일을 못하니까 자기가 밑으로 넘어온 건데 자기가 잘했으면 일로 안 넘어왔겠지. 그리고 자기도 같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혼자 죽어 갔대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달을 시켰다. 이거 야근수당 물론 나오겠지만 기분이 내가 야근하려고 회사 들어온 건 아닌데 자기가 다음 날 오전에 또 위에다가 보고할 게 있어서 아마 시킨 것 같은데 내일 할게요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하죠. 회사 안 다니시는 분 지금. 내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집에 계신 분이. 맑은 눈에 광인 느낌으로. 내일 할게요. 이거는 그냥 좋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사연자분도 좀 좋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야근을 해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이거만 내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앞에 멘트가 있어야지. 갑자기 내일 할까? 이렇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좋게 좋게 일단 얘기를 해보시고 한 달 동안 참으셨으니까 몸이 좀 안 좋다, 건강이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서로 부담없이 넘어가는 데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대라. 그렇죠. 물론 젊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달 동안 야근했잖아요. 그러면 힘들거든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좋게 좋게 넘어가셔야지. 힘듭니다. 퇴근 도장을 찍어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라리 이렇게 딱 퇴근 시점을 딱 지켜서 가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저도 궁금하긴 해요. 10분 전에 자꾸 시키면 30분 전에 사라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상제 30분 전에 아웃. 아니 가방 놔두고. 그렇지 가방 올려놓고. 요즘은. 페이크 가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2분을 위해서? 네. 페이크 가방. 페이크 가방 에코백으로 하나 쓱 이렇게 놔두고. 어? 제가 간 건가? 아 뭐 밖에 나가서 요기하고 들어와서 또 야근할 게 있나 보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다? 회사장 불편할 것 같은데. 불편한 게 편한 거죠. 정답이긴 한데 요즘 뭐 다 정시에 퇴근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회사 생활이다 보니까 자기 사수면 좋게 말이 왔으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또 좋게 얘기를 해야죠.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내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네가 시켰잖아 한 달 동안. 그 말을 못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질러라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어떻게 힘들게 들어가는 회사인데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이 또 이제 막내가 들어오면 걔한테 두 달 시키면 됩니다. 나 한 달 했어 인마. 악순환이잖아요. 네? 어쩔 수 없지 뭐. 나만 나갈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좋게 좋게 넘어가야죠. 자 9309님께 용국이의 일침. 일해서 담배를 못 끊습니다. 하나 피고 와서 해야겠다. 아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전후 맥락을 얘기 안 하셨는데 뭐 본인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루 종일 원래 했어야 된 일을 못해서 야근을 시킨 것일 수도 있다. 아 그 상사분께서? 네. 아 근데 그런 거는 사장이 결정하는 거다. 일단 이분은 아 짜증이 나 있다. 네. 그런 느낌이죠. 자 장희지님. 친구가 모임에 나와서 자기는 술을 안 마시니까 5만 원의 회비를 깎아달라고 합니다. 저한테 슬쩍 와서 난 술 안 먹잖아. 귓속말로 얘기하고 몰래 3만 원만 내요. 다른 비주류파 친구들은 돈을 다 내거든요. 어떡하죠? 대놓고 회비 제대로 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모임에 오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아 이거 약간 애매하네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꼭 있죠. 저도 술을 안 먹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되면 아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계속 나중에 팽배해지다 보면 아예 안 먹는다 그러고 돈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밥 먹고 왔어.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아무것도. 물만 마시고. 감량기만 좀 줘. 좀 이따 보면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엠빵 가면 불편한 상황 나오니까 처음부터 이게 돈을 깎아주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나 모임 성격상 전체 금액을 만 원 낮춰서 4만 원으로 가든가 이렇게 가야지 이분만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술을 안 먹으면서 돈을 내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할 수는 있다. 저는 이 사연자가 지금 결정권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분 그냥 구성원 아닙니까? 제가 봐서 총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남기신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에. 그런데 5만 원이면 진짜 많이 내는 거다. 그렇죠. 한 번 가서 이렇게 5만 원씩 내고 먹을 정도면 아마 들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뭐 본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총대를 안 멸려면 중간에 한 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 성재 술 안 먹는다고 3만 원 냈다. 이렇게 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아 술을 탄 투척해놓고 나는 튄다. 난 나가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거기서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기 무슨 모임 주체도 아니고 돈 다 내는 거 아닌데 펑크넴 거 메꾸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한 번 얘기를 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수습이 돼 있을 겁니다. 아니면 화장실 나왔는데 아직까지 좀 언성이 높다. 전화하면 됩니다. 어디다 전화하는 척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됩니다. 내가 손 대고 코 풀 필요 없다. 그렇죠. 내가 주체로 하는 모임이 아니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다수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일단 던져놓고 나가 놓으면 다음부터는 3만 원씩 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 동조해 주문이. 그치. 내가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아니야. 그치. 그래 2만 원씩 더 내야지.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냥 본인은 간에 붙었다. 슬게에 붙었다.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정대를 메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편하게 가자. 친구들은 뭐 얼굴 붉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술을 진짜 알코올이 아예 안 받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무리 봐도 안주를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술이 제일 비싸긴 해요. 맞습니다. 소주 맥주로 가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술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진짜 무슨 하이블 시키고 이러지 않나. 그렇죠. 이러니까 힘듭니다. 술값이 제일 비싸면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임이 좋아서 나오는 거면 또 5만 원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구성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끼리만 있으면 2만 원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2만 원도 많지. 장희지 님께 용국이의 1침. 케비가 5만 원씩이면 중간에 무조건 누가 냉겨먹었습니다. 이거 더 무조건 남아요. 뭘 남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6명 7명씩 부해서 5만 원씩 나왔으면 중간에 무조건 누가 냉겨먹었습니다. 대충 맛있는 거 먹었나 보죠. 제가 충분히 해봐서 아는데 한 4만 원, 5만 원 남습니다. 조언데 쓰시고. 박미화 님, 여자분입니다. 제가 저녁에 줌바 피트니스 운동을 가는데요. 제 옆에 분이 춤에 아주 심취해서 시작하고도 자꾸 자리를 못 잡아요. 제자리, 앞자리, 옆자리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한두 번은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제대로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그냥 바로 1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미화 님께 용국이의 1침. 술 드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너무 신난 거지. 그러면 이분이 돌아서 자리가 없어지면 본인도 같이 돌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운동할 때 드시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스트레스 풀러 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형이 흐트러지는 경우면 약간 드시고 오신 거예요. 엘보 공격하자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로킹 날리자. 김민재 만근추 공격하자.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흥이 나니까 너무 또 소리를 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항을 내가 만약에 보기 싫다 그러면 나도 취해야 되는 거니까 이분이 옆으로 돌면 본인도 같이 돌면 됩니다. 잘 돌아간다 진짜. 잘못됐죠? 자 그러면 구도현 님 회사의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직원 12명끼리 많이 또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억지로 참여했는데 제가 뽑은 상대가 본부장님입니다. 어떻게 챙겨드려야 될지 감도 안 오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일 안 하는 사람이네. 참 불편하네요 진짜. 회사가 요즘 이렇구나. 아니 뭐 이렇지 않죠 다. 이 본부장님. 이 본부장님 있는 회사. 그렇죠. 저희도 예전에 회사 일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딱 이상한 무슨 많이 또 하자 느낌으로 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차서 초창기 때 시청률이 안 나와서 감독님이 웃음 강의를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개그맨들한테? 네 뭐라도 해보고 싶은 거야 지금. 의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개그맨 60명 있습니다. 거기에 컬투형들도 있어요. 근데 앞에 웃음 강의를 하시는 분이 와서 개그맨들을 데리고 웃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콘텐츠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감독님이 특별한 손님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딱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대에서 웃기기만 했지 사람들이 심리가 어떤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코멘트의 역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멱살짝과 싸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웃음 강의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던지는 멘트들 있죠. 개그맨들이 안 쓰는 되게 밑에 있는 멘트거든. 표정이 얼굴이 안 좋으시나 라면 먹거든요 이런 멘트 있잖아요. 그런 걸 누가 씁니까? 예? 그러면서 서로 언성 높아져가지고 안 좋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자꾸 본질을 흐리고 이렇게 본부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면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일이 커집니다. 그 코너 하나를 만들면 재밌겠는데요? 그 광경? 그 뒷모습을 보셨어야 돼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2시간 반인가 강연을 했어요. 기가 막혔죠. 이야 그거 개콘 코너 하나 뚝딱 나오겠는데요? 그냥 나오지 그냥. 그러니까 또 기라상같은 선배를 다 계시는데. 신 봉수가 학당인데요. 그런 느낌 딱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꾸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일적인 부분도 좋긴 하지만 일과 아예 관련된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본부장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네요. 본인은 이제 홍삼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일단 줄 땐 줘야 되니까 그런 느낌이 좋죠. 홍삼? 나이에 맞게? 네. 좀 싸구려 좀 있습니다. 쭉쭉 빨아도 잘 안 빨는 것 같기도 하고. 물 탄 거 아니야 이거? 홍삼 캔디야 뭐야 이런 거 있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래서 누구나 불만은 있지만 나는 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이런 느낌을 주셔야죠. 사회생활이 이렇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이걸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내 많이 또는 누굴까를 본부장님이 되게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남자분이었으면 다음부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 아내 재미없더라고 별로였어. 그리고 아마 그 많이 또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추궁할 겁니다. 네가 내 많이 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하는데 와서 저기 저기 많이 또 누구야? 짜증나요 벌써. 티나 티나. 가디건 딱 입고 슬리퍼 신고 오셔가지고. 불편합니다. 안 봐도 벌써 불편합니다.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구도현님께 용국이의 1팀. 이러니까 자영업하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받아. 자 이승기 김연아 스마일보이 듣고 옵니다. 배성재텐 막나가는 용한상담소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5988님꺼 남자분입니다. 기숙사 룸메가 자주 음식을 해줍니다. 꿈이 셰프래요. 문제는 음식이 별로 맛이 없습니다. 처음에 너무 맛있다고 거짓말로 칭찬한 이후로 이런 난감한 상황이 두 달째입니다. 이제 와서 안 먹는다고 해도 될까요? 거절하면 은근 서운해해서요. 맛없다고 말하는 건 안 되겠죠? 얘기해야 됩니다. 착하다 근데. 사람들이 다 착해. 너무 맛있다. 이 멘트는 거의 안 하는데. 그렇죠.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네가 한 거지? 누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래요? 나 그렇게 얘기해. 어디 이제 개그맨들 놀러가가지고 이렇게 뭐 보통 음식 같은 거 해오지 않습니까? 사갖고 장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메인이 이제 다 고기다 보니까 어디서 결정해놨냐면 찌개 있죠. 요즘 찌개 같은 거 사갖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김치찌개인데 똑같은 김치찌개인데 이상한 맛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10인분 대형 냄비에 끓여갖고 옵니다. 누가 끓였니? 쟤 앞으로 줘. 다 먹어도 네가. 자기도 맛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맛없는 거 아는데 그냥 이제 어차피 끓인 거고 기분 좋게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데 이분은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룸메가 이 정도로 계속 해줄 정도면 충분히 너무 과했습니다. 한 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꿈을 접는 건 어때? 야 너 네 음식을 사람들이 너 같은 분 돈 주고 먹을 것 같아? 난 홍짜도 안 먹는데? 너무 극단으로 가잖아요. 얘기해줘야 돼. 중간 단계 없어요? 아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그냥 옆에 슬쩍 밀어넣는 거 아니면 이제 배달음식 시키는 거 밀어넣는다고요? 음식을 했는데? 살짝 옆으로 미는 거 아니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밀어놔요. 젓가락을 좀 덜 간다 뭐 이런 정도지. 개조각으로 이제 미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쭉 밀고 밥만 먹고 밥만 먹을 수 있잖아 김치 하나에 먹었어. 아니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시켜 먹을게 맛이 별로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지. 너무 상큼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느낌은 난 좀 별로거든. 난 이렇게 먹는 것보다 저렇게 먹는 게 좀 더 좋으니까 그는 내가 이렇게 좀 먹어볼게. 며칠 지나면 친구가 물어봅니다. 진짜 별로야? 아 별로지. 혹시나 네가 창업할까 봐 겁난다. 아니 음식이 꿈이 셰프면 누군가 돈을 집어라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가면 연구도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기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라 그런지 현직이라서 아주 그냥 인정사장 없네요. 저희 어떤 베트너분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에 오셔가지고 볶음밥 먹을 때 혹시 날계란을 넣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날계란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편의점을 사갔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해봐. 날계란 두 개를 까가지고 볶음밥 위에다가 이렇게 싹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행들이 있었어요. 딱 왔어요. 나님 먹어봐도 돼? 형 드셔보세요. 딱 먹었습니다. 맛없지? 네. 그렇죠. 이렇게 안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걸 누가 돈 주고 사 먹니? 거기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고 볶음밥 위에 있는 후라이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후라이가 어울리지. 그거를 생 계란을 거기다 해가지고 하는데 불판 닦이지도 않고 아주 개판 나가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베텐너가 그랬다. 네. 베텐너였습니다. 아 힘들어요. 그렇군요. 음식은 누가 만든 거를 그대로만 따라해도 되게 잘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어떤 거를 좀 가미시키는 게 웬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분께 영국의 1팀. 내 꿈은 블랙 컨슈머. 얘 꿈은 셰프. 딱 맞죠? 자 대하쌀님. 남자분입니다. 본인 힘든 일 있을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위로해 줬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빈번해지니까 이젠 귀찮기만 합니다. 남 힘든 일에 별 관심도 없어지네요. 친구가 저한테 고민 그만 말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 저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해요. 항상 밤 정도 되면 이 친구의 전화 갖다 봅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나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어요 초반에. 좀 친했던 사이다 보니까. 그랬어? 그래 뭐 이렇게 해. 그러다가 이제 또 중간에 텀이 있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넌 좋은 일 있을 땐 연락 안 하냐? 좋은 일은 없는 거야? 안 좋은 일만 있는 거야?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오더라고 힘들다고. 전 안 봤습니다. 이게 제가 같이 지냈던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친한 사이면 슬픔 말고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진짜 친구라 생각을 하거든요. 기쁨을 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슬픔만 얘기하면 이것도 짜증이 너무 많이 나. 난 이 친구한테 받는 게 없는데 나도 힘든데 지금. 얘도 힘들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인이 스트레스를 위해서 거두는 게 낫다. 잘라야 됩니다. 뭘 잘라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땐 연락을 앞으로 안 하거든. 진짜 뭐가 생겨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되게 될 게 없다 보니까 걷어내자. 도려내자. 아 도려내라고요 친구를? 네. 도려내야 됩니다. 자 대하살님께 용국이의 1침. 얘기하세요. 나 요즘 힘든 이유가 네가 힘들게 해서. 개친구 고민해가지고 둘이 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더 힘들어.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내가 더 힘든 얘기 해줄 테니까. 너 때문에. 광고 듣겠습니다. 회성자의 텐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고민인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덜 이렇게 보냈으니까요. 새해 첫날도 잘못된 예정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1월 1일도 잘못된 남자 롱맨과의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년 첫날 제가 옵니다. 여러분. 같이 잘못해봐요. 그날 영업 안하나요? 일단 상관없습니다. 와야 되니까. 베테린이 더 중요하니까. 자 정영 씨 고생하셨고 오늘 야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농방으로 넘어오시고요. 정영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봬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마시고.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어차 bereit. 오? 감사합니다.